노루페인트 이거 지금 타점 노려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게 아마 12,500원 밑에는 내려와야지 안전한 자리입니다 12,500원 밑으로 안되겠습니다 아 넥스트 비티 쏜다 했다 내가 분명히 1,490원 1,495원에 문활매도 갈거야 나 분활매도 할만큼 좋은 애들 있어 분활매도 할거야 1,495원 가자 내 아침부터 지금 계속 어제부터 얘기했다 1,495원 어제도 고가가 1,495원이었구나 95원이 정황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번 다섯번째 이걸 올라갈려나 반드시 분활매도 하고 밑에 쭉 꺼지면 다시 스물스물 자 여기 초록색 선 있죠 1,430원 밑으로 다시 모아가면 됩니다 이거는 좀 먹고 치고 빠지고 가세요 1,530원 이쁘mpre 공부하지마 공부하는데 시간 많이 걸려 갖고 가면 돼 아니 공부 할 거면 미친 듯이 하고 어설프게 할 거면 돈 더 많이 는다고 그냥 머리를 버리고 그냥 조합 물린 거 따라하면 괜찮아 애매하게 공부하다가 깝짝깝짝하다가 돈 더 많이 는다니까 봐봐봐봐, 수급 들어온다! 태결나라, 태결나라, 태결나라! 하날바라! 아싸, 아싸. 4,495, 4,500원 어씨씨. 분할 매도 합니다. 어머나, 깔끔하게 일단 바로 챙겼다! 아, 진짜, 아, 진짜. 아, 나 일하고 있을께. 오늘. 오늘 일하고 있을께. 오늘 일하고 있을께. 봐봐, 이거 찔렸다. 팔고 다시 살꺼다. 아, 나 건방진 방송! 나 내꺼 체결됐다